문안지들이면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 처음부터 그랬는데 희생하게 말씀을 듣고 캐릭터 카마니 보이더라구 하핳 그러셨구나 던전초기화를 내가 질문을 올려가지고요 다음주 목요일까지 알아놓을게요 어쩔 수가 없다 알아야지 뭐 초기화를 해서 가지 아까 텐시님이요? 텐시님은 중간 중간에서 약간 여성스러운 목소리 톤에서 남성스럽고 여성스럽다는게 뭔 차이냐면은 어 잠깐만요 여성스럽다는거는 말을 좀 어 뭐라 여성처럼 뭐라 그럴까 섬세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거하고 또 뭐랄까 여성스럽게 말투를 좀 한다거나 그런건데 어머 시원님 어서오세요 남성적인 말투는 강한 목소리 힘있는 목소리 그 다음에 남성스러운 힘있는 목소리를 내가 남성적인 목소리라 그래 강한 목소리 힘있는 목소리 근데 캐시님은 중간에서 중간에서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거 같으면서도 남성스럽기도 하고 중간인거 같아요 중간인거 같아요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 목소리 들으면은 내가 그 목소리를 한달간 적응을 해야돼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적응이 안되가지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별명이 저승사자 교관이야 약간 좀 무섭게 하나보다 말을 잘 안듣죠 말을 좀 안듣긴 하나봐 국회 만렙이나요 네 연렙하셔요 교관이라고 아시나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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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남자친구가 국미님 언니가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셨나봐 근데 이제 항상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먹방을 할 때도 얘기를 하고 어제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여성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응을 적응을 한달간 했어 너무 적응이 안되는거야 항상 남자친구분들이 목소리가 강했어 공기님처럼 목소리가 강하셔가지고 그게 힘있는 목소리였거나 그런 목소리 좋아해 공기님 같은 목소리 좋아해 근데 그러더라구요 여성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이 진짜 안됐어 제가 적응이 진짜 안됐는데 혈전 옆에 왕박표씨요? 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 아유 그게 아니고요 어 뭔 얘기냐면은 풍우님 어서오세요 여성스러우면서 남성스럽다고 어 이 얘기에요 어 여성스럽게 여성스러우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남성스럽다고요 그니까 어 여성스러운 어 섬세함이 보이시면서 어 남성스러운 힘이 조금 있으신 목소리 뭐 이렇게 이해하신대요 음 예 무한사능토네요 예 아까 솔더 갔다왔다가 던전총계를 몰라가지고 그냥 다음주 목요일에 할게요 앗솔더한테 다시 이어서 돌고 음 정투장 왕관 클릭 왕관 클릭 왕관 클릭 그니까 여성스러운 예 전장 매칭이 안되네요 저번주 목요일에도 낮에 전장 매칭을 했는데 매칭이 안되 음 매칭이 안되고 지금 2시간째 매칭을 했는데 10에 20 12에 20 그러니까 안되네요 안되서 꺼버렸어요 하 잠깐만 전투장 왕 전투장에 왕관 클릭 아 왕관 클릭 어 그래픽 설정 있어요 어 몰랐네요 아까 알려주셨으면 했을건데 한마디 입었다 던전 설정 음 근데 10분있다가 방송해야되니까 던전총이야 감사합니다 요리님 요리 요리 요리오빠님 요리오빠님 여기까지 적어놓고 감사합니다 F會 힘드다 언 Spider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성스러운 섬 ladder 명이 있으시면서 남성스러운 힘이 있으시다 이때 힘이 있다 그게 프라이 소 genocide 중간에서 events 여성스러운 면서 중간도 괜찮아요 어 중간도 괜찮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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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님 목소리 공기님 목소리를 내가 좀 이렇게 양성스럽고 힘있는 목소리 좋아해서 그런 스타일을 영롱 에었나 누나 저 왼손 만졌어요 아 왼손이 세요 공기님 아 왼손으로 그 그거 그거 하면은 이기겠다 그 손목 그 손목 그지? 손목 그거 손목씨야? 그거라그랫자라 그거 그거 하시면 이기겠다 왼손이 호두가 부서지점.. 왼손이 호두가 부서지점.. 팀이 좀 쎄시구나 왼손이.. 보통 오른손이 쎄졌나요? 켄시님이 내 남자친구 목소리하고 약간 비슷해 내 남자친구 목소리하고 약간 비슷해 내 남자친구 목소리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중간톤에 너무 여성스럽고 난 진짜 궁인님 목소리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데 켄시님이 내 남자친구 목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비슷하셨는데 켄시님이 조금 더 나아요 남자친구가 좀 더 나아 예 시언니 말씀하세요 나 쟤 자꾸 볼 수 있는 데로 간다 나 지금 땀 흐르고 있어요 더워죽겠어 말씀하세요 아우 덥다 더워죽겠다 어 어 켄시님이 좀 더 나아요 쟤 저 목소리에 적응이 안되는거야 한달가 어디시냐고 물어본게 혹시 게임하시냐고 물어본거에요 게임하시냐고? 어 지금 궁인님 직장에 계세요 어 아마 퇴근하시고 어 피방 가실수도 있어요 어 뭐 게임같이하자고 하시는거죠 게임 에오스 에오스 같이하자고 물어봤다 그러신가봐 궁인님 에오스 같이하자고 에오스 랩업 같이하자고 이거 못 부르신거에요 에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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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부대에서 일하신대요 부대에서 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단에 전전 아이콘을 누르면 전전에 어 적어놓을게요 음메 음메라는 말 안해야 되는데 원래 안했거든요 이 아프리카드가 성격 배려버렸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 던전 아이콘 던전의 설정 목록에서 던전 설정 던전은 영어로 모르겠네 A 더하기 A스키보드 아아 감사합니다 요리님 감사합니다 요리오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리님 감사해요 10분 남았네요 10분이 남아야겠다 아우 덥다 더 선공개다 1단으로 하니까 더워죽겠어 소연 아멘 suggestions 아마 지금쯤이면 답변이 왔을 것 같아요 톡톡톡 키모드로 A 더하기 X요? 예에넹 삐음 밖엉 아이씨 이놈의 이노의 그 보스들이 알투엣지 에이씨 에이지 에이지 어 나왔다 어 뭐 나왔어요 이거 아아 잠깐만 어 에이씨가 나왔어 어 드래곤 인포 아아 던전 안에서 하는거구나 던전 안에서 에이 더하기 지 하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요리오빠님 감사합니다 공격되는 유고요 아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던전 안에서 해가지고 리세트 이거 이거 누르면 돼 리세트 던전이 그 던전명 누르면 되나봐 감사합니다 어 공기님 어서오세요 스마트 위치인 에이치 응 감사합니다 좋은거 알려주셨어 감사합니다 요리오빠님 그러네요 공기님 폭염이 나요 더워죽겠다 피방 가면은 무지 시원해요 선풍기가 무지 크더라고 어쩔 때는 추울때도 있어 너무 얇게 입고 가면 춥더라고 이거는 방송용 오시고 근데 나갈때는 원피시를 줘야 되니까 시원하더라구요 공기님 더위 조심해요 하아 저녁에 6시 와서 일 없겠지 무슨일 없을거야 아 부모님 어제 왔다오셨으니까 오늘은 안오시겠지 안오시니까 오늘 6시 한 반에 반에 족속하겠구나 집에 와서 콩터키고 하면은 오십 던전 돌고 오십을 먼저 가야겠지 오십을 먼저 간 다음에 오십을 먼저 돌고 있다가 켄즈님 혹시라도 오시면은 어 저기 어디 퀴투라나 퀴투라네버 선수 돌기까지 아플거 같은데 나는 나는 상관없는데 물약을 물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저기 파티로 갈 때 오십해서 오십을 먼저 왜 그래요? 크로이 아직도 안나왔대요? 저번주에 패치 안했대요? 아 아직 포렌 패치 안됐구나 된줄 알았어요 어 저는 추운거 싫어요 더운거 매우 좋아해요? 아 어중한하더라구요 더우면은 너무 더워서 기운없고 추우면은 추워서 너무 몸이 열고 뭐라그래야되는지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나는 그냥 봉가일이 좋아요 그러는데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예 오십육식가요 그러면 보루는 못가요 보루는 못가고요 음 음 음 보루는 버섯이 안열렸어요 정이 밖에요 어 정의부터 해야돼 그리고 사원은 열려있어요 풀이는 다 열려있는데 버섯은 사원만 오십오오십 이따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 접속해가지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8시까지 할거니까 어 저기 어 헬로우 과가좀 하고 뭐 그런것좀 하고 있을게요 템 정리하고 템 정리하고 네 에어스는 안하셔요 네 이카스는 안하셔요 이카스 방송도 하세요 저처럼 저랑 저는 낮에 하는데 캔슨님은 카밀에 저녁에 하시고 주말에는 아마 시간나실 때 낮에 하시고 음 방송하셔요 캔슨젠님 5분싼 5분있다가 방송합니다 5분있다가 방송합니다 5분있다가 방정합니다 5분있다가 방정합니다 해카테닌 어서오세요 3분간 어서오세요 3분간 어서오세요 어 뭐야 어 벌써 수강이 너무 멋있어 누나 그럼 마지막 인사로 KM콕에 인사해서 하는거 알죠? 예 알겠습니다 AOS 던남초기약 한결로 다이유나 방송국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참 좋아서 예 감사합니다 요리님 요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젖네 하.. 무섭다 한 두마리만 더 잡고 캠프집 가서 아프리카에서 매일왔나 확인하고 그러고 방송할게요 ... 하.. 하.. 아! 하.. 하.. 아니 박효신 노래 좋더라 오래되긴 했는데 박효신도 신곡이 있어 야생아 근데 야생할때 출발 안했네 여기 이제 여기 넘어가면 고질라 거든요? 거기는 방어막을 풀럭 가야돼 두개 다 너무 쎄서 업을 하고 가는게 나을거에요 잡긴 잡는데 물량을 좀 많이 먹고 여기 다음이 얼숲이에요 얼어붙은숲 얼숲은 흰색이야 눈이 와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어 설빙이야 설빙 어 궁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기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퀘스트는 할 수 있는데 어 뭐라그러냐면은 답답해서 영어로 나오면은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 뭐 모르는 단어에서 검색하거나 근데 이거 스토리는 굳이 안읽어도 돼요 안읽어도 되는데 막 추출하고 뭐 잡고 뭐 그런게 너무 귀찮은거야 어 춤은 못춰요 궁기님 춤은 못추고요 그냥 인사만 할게요 음 춤은 내가 못춰가지고 음 못추는 것보다 연습은 안했어요 음 캠 전문 이면은 연습하고 할건데 음 아쉽긴 하네요 못 보여줘서 음 몹이 없네요 몹이 없다 그냥 갈게요 예 공기님 예 감사합니다 공기님 옛날에 놀이 불러주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놀이는 놀일방 방송할 때 이번주 말고 이번달 준준이나 할거에요 비제이 수다님하고 고기 먹방하고 고기 먹방하고 고기 먹방하고 하 놀일방 방송할건데 어 그때 노래 부르면은 한번 목방을 보시거나 동영상으로 보시면 되겠다 목방보보시면은 이거 라마에요? 라마입니다 살구.. 흰색인가? 어 살구색인가? 어 어 궁기님 거기가 여주라서 어 뭐라그러냐면은 어 방송을 지금 조율하고 있어가지고 개인 방송이고 우리 테이블만 찍는데도 어 친구하고 두명이서 간다 그랬어 미리 사장님한테 두명이라 그래가지고 어 두명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할 때 혹시 가능하면 얘기하신지 얘기할게요 필요하면은 두명이라고 얘기해버려서 응 갔다왔는데요 맥싱레코드 서초구 어 진짜요? 아 광화문이더라구요 어 이번에 어 했어요 다녀오셨구나 음 서초구 사시나 어 어 가까우신데 사셨다 응 호초구에서 약간 멀진 사셨다 응 라마에요 응 라마 응 하 좋다 라마 라마 이거는 떡은 모아가지고 다음에 솔전 솔전 가게도 먹고 이러고 파티 이건 영구니까 파티 갔을 때 먹으면 될 것 같애 루루도 이 정도 좀 있어요 안 있고 하니까 그거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애 어 전장 이벤트를 해야되는데 안그러면은 굴들 부족하면은 살 빌려야 막 만원 주고 만원이면 뭐 천고를 하려나 모르겠는데 안 모르겠어 이게 시세가 외국시 제로 사야되나 파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국 사람한테 사야되는데 사람한테 이매내서 잠깐만 아직은 더는 안가니까 벌써가 안필요한데 잠깐만요 어 파일로 메일즈 어 팔아버릴게 이거는 턱이야 되고 이거는 요거거하고 아처거하고 이거는 바꾼거 어 어 잠깐만 음 음 어 파이어맨 자랑가인데 팔아봤자 이 실버야? 음 음 투구 어 투구 아 아 누나 저 그때 가면 우리 이승 먹는거 어때요? 장어? 아 먹방하고싶어요 같이? 어 어 그러면 나중에 어 바로는 못해요 바로는 못하고 이번달에 할거니까 한 뭐 두세달 있다 한다거나 하게 된다면은 어 경남까지 가기는 그렇고 전남이라 광주에서 만나거나 어 그래야될거 같아 광주에서 만나거나 경남이 어디지? 경상남도지? 여기서 몇시간 걸리지? 한 세나시간 걸리긴 하겠다 요수처럼 음 그러긴 하겠네 서울이 제 4시간 반이고 경남 가까운데 3시간? 3시간이나 걸리긴 하겠네요 예 광화문 세종예술시장 맞아요 음 고객님 혹시 필요하면은 말씀 드릴게요 일식괜찮아요 장어 나 일식괜찮아요 초밥 좋아해서 음 경남이 좀 멀긴 하겠네요 음 당일날 갔다 올 수 있어야 돼 당일날 당일날 갔다가 와야돼 당일날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면 가능하고 뭐 예를들어서 1시에 도착해서 5시차나 6시차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가서 못오면은 안되고 응 가서 못오면은 안됩니다 어 그러면 못가고 아니면 안되면은 광주에서 만나고 각자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거나 당일날 갔다 올 수 있어야 돼 소초복 아 강남이요 예 서울이시네요 응 가까운 그래도 같은 서울이라서 다녀오시기 편하셨겠다 응 녹화 끊을게요